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3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독 떠오르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는 3국시대라고 우리는 일컬이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성기 때의 왕의 업적. 국가별 전성기 때의 왕의 업적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전성기 때의 시기별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아셔야 되고 세 번째, 3국의 문화와 유물에 대해서 아시면 3국의 성립과 발전에는 배점, 성립에 꼭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3국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가라고요. 고대국가. 오래된 나라. 오래된 나라가 고대국가죠. 국가는 뭡니까? 뭔가 있어야 돼. 옛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최수한도 고대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역사적으로 4가지를 충조시켜야 돼. 첫 번째, 왕권강화. 두 번째, 영토학 국가. 세 번째, 윤령관포. 네 번째, 불교수요. 정교. 왕권강화는 부자지간에 왕을 삼속, 세습하는 걸 갖다가 뭐랄까요? 왕권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영토국가라는 것은 활발한 정복사업이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국 중에서, 3국에서 제일 전성기 때의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아셔야 된다겠죠. 4세기 때와 5세기 때와 6세기 때에는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령관포. 법, 제도 등 통치체제가 정비된다. 이제 관등제가 나오죠. 이 관등제는 뭐냐면요. 요즘 말하는 군문. 9급, 8급, 7급, 6급, 6급, 5급. 그걸 읽었다가 관등제를 하고 시내고 관복은 5시고 신분제는 그에 따른 신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윤령관포를 통해서 국가의 조건이 형입됐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종교, 불교를 수용을 해야만이 어떻게 될까? 국가의 조건이 성립됐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왕권, 영토국가, 윤령, 제도가 있어야 돼. 종교가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성립한 것이 고려, 백제,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3국 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려, 백제, 신라, 3국이 위쪽 만주와 아래쪽 한반도에 일대해서 중앙집권적 왕이 국가로 발전한 시기를 우리는 3국 시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660년, 고려는 668년에 차례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도 해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위쪽 북부에는 발해가 들어서서 이것을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왜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냐? 중국에서 고려와 파리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 민족이라고 우겨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우리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통일신라 시대라고 불렀던 것을 남북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는 순서, 국가의 발전 순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군장국과, 뭐 군장국과 조그만,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시족끼리 모여서 또 모이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이 또 불악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표를 뽑아야 되겠어. 쉽게 말하면 족장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족장을 뽑으려면 이런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나라는 아냐. 나라는 아니고 그냥 대표자만 뽑아가지고 싸움도 안 했어. 이런 걸 갖다가 군장국과를 합니다. 그냥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어. 다른 거 신경도 안 썼어. 그냥 군장국과를 하죠. 그러고 나서 연맹국가로 바뀝니다. 연맹국가. 연맹국가라는 것은 방금과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연맹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가 형성된 것을 연맹국가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연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아 정책을 막았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연맹국가가 나라라고 하시면 되죠. 중앙집권국가는 중앙에 왕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권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중앙집권국가라고 붙은 거죠. 그때 당시 왕이 세수를 했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두부타민이 왕이었다라는 걸 계속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죠. 자 또 중앙집권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순서. 중앙집권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순서는 첫 번째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부위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잖아요. 아시죠? 고구려가 만들어진 과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부위에서 고구려가 만들어졌어요. 고구려 먼저 중앙집권국가였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순서였다라고 했죠. 본성기도 4세기 때는 백제, 본성기는 틀려요. 전성기는. 전성기는 백제가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앙집권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였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전성기였던 것은 백제가 먼저 4세기였고 400년대, 고구려는 500년대, 신라는 600년대.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6세기, 1세기는 10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3국 형성 과정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국 형성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알람 설정도 해드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